정보처림 탈쌤입니다. 이거 엔잡에 질문 주셔가지고 답변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상속,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하이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객체장 특징에 들어가는 거죠. 하이딩은 아니고 이거 말고도 캡슐화라든지 정보 운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캡슐화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싸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빗한 멤버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 프라이빗 해가지고 여기에 인트 한 다음에 이거에 A이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게 되면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K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 K.A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프라이빗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 그럼 외부에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퍼블릭한 퍼블릭한 메소드로 뭐 겟 A라든지 아니면 퍼블릭한 메소드로 세대 A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A를 접근하기 위해서 겟 A라든지 세대 A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게 캡슐화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도 직접 쓰면 되지 왜 이렇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로그를 남긴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검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게 이제 캡슐화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걸 숨긴다라고 하는 거는 정보 분위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거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속하고 똑같아요.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상속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상속이 아니라 똑같은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물려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사용하는 거를 상속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메소드 오버 로딩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똑같아요. 메소드 명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add라는 이렇게 메소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메소드 명은 똑같은데 이 add라는 메소드에 여기에 int x 여기는 인자가 없었죠? 여기는 인자가 하나가 있어요. 자 똑같이 add 해가지고 여기에 int x, int y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얘가 메소드 오버 로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에 같은 이름에 그런 메소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인자값만 틀리게 하는 거 이걸 보고 메소드 오버 로딩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메소드 오버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상속 관계에서만 존재하게 돼요. 얘는 상속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메소드 오버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뭔가를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부모가 add라고 하는 인자가 없는 이거 메소드를 물려줬을 때 자식에서 똑같은 형태로 add 해가지고 재정의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그래갖고 자식에 있는 거 호출하는 거 이걸 보고 메소드 오버 라이딩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하이딩 개념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 오버 라이딩 형태인데 스태틱을 쓴 거예요. 스태틱을. 그래갖고 어떤 형태로 만들었느냐 앞에가 무슨 형태이냐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그 메소드로 호출할 건지 그거를 만드는 게 이제 그게 하이딩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버 라이딩하고 하이딩하고 이거 조금만 구분을 하시면 돼요. 하이딩은 스태틱 들어가는 거 오버 라이딩 같은 경우에 스태틱 안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속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요. 그냥 부모로부터 뭔가를 물려받는 거죠. 여기 있는 페어런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차일드라는 클래스는 페어런트라는 클래스를 어떻게 해요? 익스텐즈 해가지고 상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 같은 경우에 상속을 받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인플리먼츠라는 게 있어요. 인플리먼츠. 인플리먼츠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메소드가 추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전부 다 구현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상속을 받을 때는 여기는 익스텐즈라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인플리먼츠라는 걸 쓰게 되는 거예요. 많이 써요. 그 실무에서도. 어쨌든 상속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냥 부모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은 이것들을 전부 다 자식이 물려받게 되는 거죠. 익스텐즈 해가지고 이렇게 물려받는 거를 상속이라고 하는 거고 자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카큘레이트라는 그런 클래스가 있고 CAL 에어리어 CAL 에어리어 CAL 에어리어 이렇게 세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의 뭔가 너비를 구해라? 뭐 그러면은 하나만 받으면 되잖아요. 이 가로변 하나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만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이드 곱하기 사이드 해가지고 뭔가 리턴을 시켜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CAL 에어리어는 이름은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두 개를 받아야 돼요. 가로변하고 세로변하고 그래서 여기에 뭐 가로변, 세로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받고 그 두 개를 곱해가지고 리턴을 시켜주게 된다. 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뭐 원의 지름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레디어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3.14 곱하기 레디어스 곱하기 레디어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턴을 시켜주게 된다. 그러니까 메서드 오버 로딩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메서드 명 메서드 명 메서드 명은 똑같죠. 근데 여기에 인자 값이 인자 값이 인자 값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클래스에다가 상속이고 뭐고 답해 오고 여기다가 똑같이 이거 쓰면 어떻게 되느냐. 퍼블릭 인트 CAR 에어리어 그 다음에 여기 인자 하나 들어온 거 인트 사이드 해가지고 인자 하나 들어온 게 하나가 더 쓰이면 어떻게 되느냐. 오류나죠. 당연히. 그래갖고 그거는 오류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메서드 오버 로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름의 인자 값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메서드 오버 로딩 이라고 한다. 개념부터 알고서는 그 다음에 자바를 공부하시는 게 더 좋으니까 자 그러면 오버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상속관계에서만 존재하게 돼요. P라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 C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상속관계에서만 존재를 하는 거고 요 모버 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뭔가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에이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재정의 해버리는 거예요. 자 부모를 보니까는 프린트라는 메서드가 있고 프린트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얘는 뭐예요. 얘는 얘는 메서드 오버 로딩이 되는 거죠. 인자 값이 틀리니까 얘는 인자가 없고 얘는 인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메서드 오버 로딩이 되는 거고 요것만 봤을 때 쫙 요기만 딱 잘라서 봤을 때는 얘는 메서드 오버 로딩이 되는 거고 자 상속을 받았어요. C라는 클래스가 P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게 되면은 여기 있는 거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프린트 인자가 없는 프린트하고 인자가 하나 있는 프린트하고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메서드 오버 로딩이 되는데 대 여기에 프린트라는 거 여기 있는 프린트라는 거 인자가 없죠. 인자가 없는 거를 상속을 받은 다음에 그냥 그대로 재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재정의를 하면 어떻게 된다? 에이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자식에 있는 거로 출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P 뭐 A는 뉴 P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A점 프린트를 했단 말이에요. A점 프린트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자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P라는 클래스만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오케이 자식 아직 자식은 태어나지도 않았어. 자식은 태어난 일이 없잖아요. 아버지만 태어난 상태예요. P A는 뉴 P니까 아버지만 태어났으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요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거기서 프린트를 한대요. 그럼 요기 있는 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프린트하겠지. 그래갖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들었을 때는 페어런트가 요렇게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식이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C는 C C는 뉴 C다.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C점 C점 프린트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C점 프린트로 추락하게 되면 지금 상속관계에 있으면서 이제 자식이 낳았잖아요. 자식이 낳았고 상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프린트라는 메서드는 아버지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에이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다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차일드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경우 아버지가 날라온 형태 P C는 뉴 C이다. 자 이 형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도 상속관계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얘도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적용이 된다. 왜? 자식까지 나왔으니까 한퀴 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린트 여기 있는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린트를 호출을 해가지고 차일드라는 걸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게 이제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되는 거예요. 난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메서드 오버라이딩 시키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딩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 붙으면 하이딩이에요. 자 지금 보면 P라는 클래스에서 프린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자 C라는 클래스에서 P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으면서 프린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까랑 똑같죠? 근데 틀린 게 뭐냐 지금 여기 스태틱 붙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도 스태틱 붙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걸 보고 하이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P A는 New P 해가지고 A라는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A점 프린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식 없으니까 자식 없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페어런트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 C A는 New C 해가지고 자 A의 P이다 A의 프린트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식에 있는 프린트 차일드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가 아버지가 날라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라왔다 라고 했을 때 A점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오버라이딩 개념에서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차일드가 출력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하이딩 개념이란 말이에요. 얘를 숨겼단 말이에요. 스태틱으로 하이딩 개념이 그런 거니까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거를 따라가요. 이 앞에 있는 거 누가 날라왔느냐 그래서 P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프린트를 출력을 하게 돼요. 이게 하이딩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P A는 New C이다 라고 했을 때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페어런트를 출력을 하게 된다. 왜? 얘가 스태틱한 메서드이기 때문에 얘가 스태틱한 메서드이기 때문에 스태틱한 메서드는 오버라이딩 개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이딩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 스태틱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류나요. 그럼 여기는 있어. 여기는 있고 여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류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아요. 아예 스태틱이 다 들어가서 나오든지 아니면 다 빠져서 나오든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니까는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오류가 나요. 이 똑같은 오버라이딩 형태에서 얘는 스태틱이 있고 얘는 스태틱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무조건 오류가 나니까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상속도 알아봤고 그리고 오버라이딩 하이딩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앞서서 캡슐화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봤고 그래서 우리가 자바를 공부할 때는 객체지향의 개념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인스턴스가 뭐고 인스턴스를 생성을 시켰을 때 이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들이 각각 따로 있다라는 거 그것도 꼭 머릿속으로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자바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C언어처럼 그냥 위에서부터 줄줄줄줄 이거 가지고 결과값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객체지향의 특징들을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바공부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이거 질문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질문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